네,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탄소중립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도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2035년까지 탄소 없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직접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주도가 최근 정부 계획보다 15년이나 앞당겨서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 이런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제주도는 그렇게 되면 너무 늦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19.2%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출력제어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린 수소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기를 앞당겨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35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7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매년 6만 톤 수준의 그린 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35년 탄소중립을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도달해보자라는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제주도가 지속가능한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인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음 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제주도를 물려줘야 하는데 탄소중립을 빨리 실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제주도는 그린 수소 발전 부문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제주도는 산자부와 함께 이미 지난해에 그린 수소 3메가와트 실증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생에너지 가지고 전기를 통해서 수전회를 통해서 국내 자체 기술을 확보를 한 것이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그린 수소로 수소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계 노선에 3대2 버스가 운영되게 되는데요. 올해 연말까지는 10개의 수소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확정한 정책에 의하면 12.5메가와트 실증 사업을 올해부터 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30메가와트 실증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출력제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럼 2035년까지 7기가와트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할 수 있겠다 판단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기저전원 자체를 지금은 화력발전에서 완전히 그린 수소, 수소 전소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이 전혀 되지 않는 무공의 제주섬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에 꾸준하게 지방외교에 공을 들이고 계신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제주도는 한중일,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로서 가까움을 받아왔는데 그것만으로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것은 아시안 플러스 알파 정책입니다. 아시안 10개국을 넘어서 중동 그리고 유럽까지 지방외교의 영역을 넓히겠다. 그것은 꼭 경제 영토를 넓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주 반도체라는 회사가 제주도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네오프리라는 게임회사는 지방 법인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회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그리고 게임, 콘텐츠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나오는 새로운 화장품 제품을 비롯한 1차 가공 상품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1억 달러 수준에서 벌써 2억 달러를 돌파했고 25년 내년 되면 3억 달러 수준으로까지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지방외교의 성과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주 포럼이 개최된다고 들었는데요. 언제 또 어떤 주제로 열리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대주 포럼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내년이면 이제 20주년을 맞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인 외교의 장을 제주에서 열어주고 있는데 담대한 지방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원래는 한중일 지방정부의 역할을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남단에 있는 섬 제주와 중국의 제일 남단에 있는 섬 하이난 섬 그리고 일본의 제일 남단에 있는 오키나와 세계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서 한중일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논의하는 세션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에이펙 사무총장 그리고 아시안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는 세계 지도자 세션 등을 통해서 이 제주 포럼에서의 평화 번영을 약속하는 그런 자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관련 세션도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난해와는 올해로 19회째를 맞기 때문에 지난해와는 다른 어떤 올해만의 특징이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까지는 평화 중심의 지방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와 번영을 중심으로 한 논의들이 더 진행되게 될 것이고요. 또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 신산업인 아까 에너지 대전을 통한 그린 수소 정책 그리고 민간 우주 산업 그리고 관광형 UAM 산업 등의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논의들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APEC 정상회의 유치에도 도전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도 APEC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뛰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부산이 유치를 했고 이제 20년 만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저는 회의시설을 ICC 컨벤션센터 그리고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800억을 들여서 제2컨벤션센터를 다시 내년 8월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을 빼고는 가장 큰 회의시설을 확보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5성급 이상 호텔들이 중문 관광단지 인근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의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그리고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도가 최적의 여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사 단계와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과정에서 제주의 매력과 장점을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APEC이 추가하는 가치와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제주도장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계획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제주의 지방 외교 노력 과연 도민과 국민들에게는 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간 외교가 중심이었는데 지방 외교 그리고 지역 간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게 되면 더욱더 밀접해지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더 늘고 또 외국 관광객이 더 대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벌써 4월까지 53만 9천 명이 다녀갔거든요. 원래 130만 명을 충분히 넘어설 것이라고 봅니다. 즉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을 바로 갖다주는 것이 저는 지방 외교의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지방 외교가 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대한민국의 국격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수준도 더욱더 질적으로나 더 성장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 제주도지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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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